자 그러면은 자 3차 브레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다이스 9번이네요 자 3차 브레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맞죠? 네 5번 4번 9번 자 9번입니다 자 다음은 야구팀 30개와 바더스포츠 이벤트 스팟 9번 랜더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네 요런 바이백 제품들 멀티 스포츠에는 참 좋은 방식 같아요 어떤 히트이 나올지는 정말 네 나올 때마다 긴장감은 좀 있는데 예상치 못한 히트이 툭툭 튀어나올까봐 긴장감은 있는데 방식은 깔끔하니 좋네요 네 자 다음 농구팀 30개와 논스포츠 카드와 이벤트 스팟입니다 자 개인 박스 브레이크 개인 케이스 브레이크 가능합니다 자 9번이고요 자 이제 닉네임 랜더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요 요렇게 딱 요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마지막이 낙현님이시죠 네 딸림들아빠님 슈플슈아님 HSS님 SP님 지우아빠님 빠꼬메니아님 SH7032님 비질란테님 제임스 룬님 홈보님 서울 느린놈님 낙현님까지고요 9번 랜더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스팟이 두 스팟 들어가져 있는 브레이크입니다 자 9번 9번 9번이고요 9번이고요 자 다음은 박스 7번 돌리도록 할게요 박스는 아까 4번 했기 때문에 5번 2번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2번 3번 7번 랜더밍 돌립니다 자 7번 랜더밍 했고요 2번 카드네요 2번 카드 아 2번 박스 2번 박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박스로 진행을 할게요 이거 몇 창이지? 네 3차는 2번 박스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PSA로 3장 들어있어요 아 그래도 이번에는 3장 나왔다 자 3장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 나왔네요 오 뿜 축하드립니다 맨피스 누구시죠? 홉스 프리미엄 스타 헐사 저 모란트 PSA 10입니다 맨피스 SH7032님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요 자 다음은요 와우 뿜 LA 레이커스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 2016년도 어퍼대 PSA 9입니다 LA 레이커스 슈퍼 슈아님 축하드립니다 아 1996년 내가 흥분했어 또 흥분했네 1996년입니다 숫자도 못 읽네 아 이거 지금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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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